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어? 친구들, 안녕! 나는 큐큐큐! 큐맨! 난 세상 모든 친구들이 튼튼해졌으면 좋겠어! 누구처럼? 바로 나처럼! 하나, 둘, 셋, 넷! 큐맨!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알루, 안녕! 오늘도 더 튼튼해질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오늘은 또 어떤 동물 친구들이 튼튼 동작을 알려줄까요? 그건 큐볼이 알려주겠지! 튼튼 친구들! 줄넘기를 100개나 하고 싶다고요? 오케이! 번개처럼 빠르게 달리고 싶다고요? 그것도 오케이! 큐맨과 함께 튼튼 동작을 배운다면 튼튼해지는 건 오케이! 자, 그럼 큐볼을 뽑아볼까?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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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나와라! 큐볼! 나왔다! 자, 오늘은 어디로 튼튼 여행을 떠나게 될까요? 아하! 오늘 큐맨과 함께 튼튼 여행을 떠날 곳은 아프리카야! 아프리카에는 어떤 동물 친구들이 살고 있을까?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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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큐맨, 준비 운동은 하고 가야죠! 깜빡했네! 자, 그럼 튼튼이 친구들! 큐맨과 함께 튼튼 여행 떠나기 전에 신나게 준비 운동 한번 해볼까요? 알루, 음악, 큐! 좋아요! 쿠쿠쿠, 알루!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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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신나는 동물 체조 가자, 큐!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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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빙빙, 빙! 독수리 날개 손끝으로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예, 예, 예! 곰처럼 우뚝, 허리, 허리, 조심조심! 돌려, 돌려, 조심조심! 돌려, 돌려, 예, 예, 예! 원숭이 표정! 큐, 큐, 원숭이 점! 우키, 큐, 큐!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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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샤샤! 콩, 콩, 콩! 코끼리, 코, 흔들흔들! 요리, 조리,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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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우다다다다, 우다다다다! 달려봐! 콩! 서, 서, 달리기! 준비! 우다다다다다다다!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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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큐, 큐, 맨과 튼튼 여행! 큐, 맨과 튼튼 여행! 가자! 큐! 10번 Artist disciples 와우~! 친구들! 사마라는 정말 멋진 곳이야! 멋진 동물 친구들이 이렇게는 많이 있거든! 내가 덩치가 좀 크지? 아프리카 코끼리들은 땅에 사는 가장 큰 포유류야. 코끼리는 몸무게가 무거워서 천천히 움직이네. 때문에 커다란 몸을 쿵쿵 쿵 쿵쿵 쿵쿵 쿵쿵쿵 쿵쿵쿵 ㅡ채미들 저기 봐봐 사바나의 멋쟁이 얼룩마리달려가 뛰는 건 자신 있어. 내 뒷발은 힘이 정말 세거든. 우와, 정말 신나 보이는데? 그럼 큐맨도 한번 달려볼까? 자, 얼룩말처럼 다리를 들었다가 뒤로 힘차게 쭉. 한 번 더. 하나, 둘, 쭉. 자, 이번엔 반대로. 하나, 둘, 쭉. 하나, 둘, 쭉. 재밌다, 재밌다. 그러면 이번엔 무릎을 높이 들면서 더 신나게 달려볼까?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얼룩말처럼. 어때, 어때, 어때? 큐맨도 잘 달리지? 얼룩말 같이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어때? 큐맨도 잘 뛰지? 와, 계속해서 신나게 달려보자. 우와, 목이 기다려. 기린이다. 기린은 목도 길고 다리도 길고 진짜 맛있는데. 큐맨은 좀 짰네. 그런데 기린은 이렇게 목이 긴데 물을 어떻게 마실까? 걱정 마. 한 발 한 발 옆으로 벌려서 꿀꺽꿀꺽 마시면 돼. 옆으로 옆으로 쭉쭉. 우와, 정말 유연한걸. 좋아. 그럼 큐맨도 발을 양옆으로 쭉쭉쭉쭉쭉. 얼린 다음에 물을 마시려는 기린처럼 표정을 짚고 머리를 쭉쭉쭉쭉쭉. 코끼리, 얼룩말, 기린. 모두모두 멋진 튼튼 동작이 될 수 있겠는걸. 튼튼 친구들 기다려. 큐맨이 간다. 큐, 큐, 큐. 큐. 와우, 큐맨의 튼튼 아즈트 도착. 튼튼해지고 싶은 친구들 어디어디 있나? 짜잔, 여기여기 있어요. 짜잔, 우린 더 더 더 튼튼해지고 싶어요. 좋아요. 자, 그럼 튼튼해지고 싶은 친구들 모두 모여라. 공개처럼 빠르게 달리고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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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커다란 바위도 번쩍 들고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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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저 높이 하늘 높이 점프하고 팝, 팝, 팝. 큐맨과 함께 튼튼해지고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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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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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큐맨, 우린 오늘도 더 더 더 더 튼튼해지고 싶어요. 빨리요, 빨리요, 빨리요. 그럼 오늘도 큐맨과 함께 더 더 더 더 튼튼해지자. 자, 집에서 함께하는 튼튼이 친구들도 큐맨과 함께 튼튼 약속 알고 있죠? 약속 약속. 두 팔을 옆으로 벌린 다음에. 벌린 다음에. 내 주변에 부딪칠 만한 물건이나 사람이 없는지 확인, 또 확인. 확인, 또 확인, 확인. 없어요, 없어요.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앉으라고 신나게 시작해볼까? 오늘의 튼튼 동작 나와라 큐! 자, 손을 쫙 펴고. 쫙 펴고. 그렇죠, 무릎을 땅에 대고. 코끼리처럼 몸을 만들어볼까요? 코끼리처럼 쿵쿵. 잘했어요. 자, 이제 팔에 힘을 꽉 주고. 꽉. 자, 무릎을 번갈아 가면서 들어볼 거예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자, 반대쪽도. 하나, 둘. 하나, 둘. 둘. 이번엔 양쪽 무릎을 다 이렇게 들어볼까? 양쪽 무릎을. 줄였어요? 잘했어, 잘했어. 조금 어렵게. 자, 한 손을 코끼리 코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쭉 뻗어볼까? 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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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자, 반대쪽도 균형을 잡고. 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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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코끼리 꼬처럼 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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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코끼리처럼 쿵쾅 쿵쾅 걸어볼까? 좋아요, 좋아요. 자, 먼저 한 손 한 발을 앞으로 쿵. 앞으로 쿵. 다른 손 다른 발을 앞으로 쿵. 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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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 미미 코끼리. 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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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쏠 코끼리 아니야. 아니야. 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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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둘!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빨리 달려볼까? 좋아요! 무릎을 높이, 높이! 높이, 높이! 높이, 높이, 높이! 잘한다! 잘하는데? 좋아! 그럼 누가 큐맨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을까?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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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쏠하면 달리기, 달리기하면 쏠쏠! 큐맨에게 달리기 대결을 신청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모두 제자리 달리기 준비! 준비! 출발! 출발!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얼룩만처럼! 멈춰! 멈춰! 민미 쏠쏠, 잘했어요! 캬! 우리 친구들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와이,캬! 저 오늘도 텐텐해진 것 같아요! 좋아! 그럼 우리 마무리 운동도 신나게 해볼까? 좋아요. 먼저 한쪽 무릎을 접은 다음에 무릎을 접은 다음에 균형을 잘 잡고 쭉 이번엔 반대쪽 무릎도 접은 다음에 균형을 잡고 쭉 쭉 더 벗었네 괜찮아요. 이번엔 깍지 끼고 위로 쭉 위로 쭉 한쪽으로도 쭉 자, 이번엔 반대로 쭉 와! 월드 튼튼 동작 성공! 성공! 우와! 개머리다! 튼튼이 친구들이 오늘도 튼튼해져서 큐볼이 생겼네 이제 알루랑 신나는 튼튼 율동을 함께 해보자 콕콕콕 알루 쭉쭉 놀이 좋아 좋아! 와! 달리기 놀이 좋아 와! 달리기 놀이 좋아 좋아 좋아! 콕콕콕 코끼리처럼 튼튼할래 튼튼 놀이 해보자 앞으로 쿵쿵 앞으로 쿵쿵 뒤로 쿵쿵쿵 신나게 쿵쿵 앞으로 쿵쿵 뒤로 쿵쿵 신나게 쿵쿵 얼룩발처럼 달려볼래 달리기 놀이 해보자 달리기 놀이 해보자 내가 낼까 내가 낼까 달리기 대장 내가 낼까 내가 낼까 내가 낼까 달리기 대장 예! 오늘 우리가 어디로 튼튼 여행을 떠났지? 바로 아프리카 사바나야 사바나는 1년 내내 온도가 높아 사바나의 계절은 비가 많이 오는 우기와 비가 오지 않는 건기로 나뉜단다 여긴 풀이 많아서 오늘 우리가 만난 얼룩말, 기린, 코끼리 같은 사바나는 초식동물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사바나에는 다양한 초식동물들이 살고 있지 또 이런 초식동물을 먹이로 하는 사자, 지타 같은 육식동물들도 정말 많아 초식동물들은 함께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육식동물로부터 서로를 지키고 있어 언제 다가올지 모르니 항상 조심해야 하니까 두리번! 두리번! 사바나는 지구에 있는 가장 큰 동물의 왕국 중 하나야 오늘의 튼튼 여행 함께 해줘서 고마워! 알루, 오늘의 튼튼 여행은 어땠어? 재밌었어요! 오늘도 더 튼튼해진 것 같아요! 안녕! 좋아! 그럼 새로운 튼튼 동작을 찾아 큐맨과 함께 또 튼튼 여행 떠나줄 거지! 자! 튼튼이 친구들도 큐맨과 함께 또 해줄 거죠? 좋아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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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island! 놀이를 켜다! 대교 놀이 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